자 다음 상담입니다.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초보자님께서 남겨주셨네요. JNK 히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매수가는 6,360원 비중을 50% 담으셨어요. 수소정책주이기도 하지만 영업이익도 400% 증가해서 비중을 실었는데 빠지네요. 조언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과감하게 50% 계속해서 채워가셨습니다. 주가는 오늘도 6,000원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. 차트 모습만 봐도 좀 어지럽습니다. 저는 저렇게 너무나도 변동성도 커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차트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수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JNK 히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게 있을지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? JNK 히터는 산업용 과열로 쪽을 하고 있는데 산업용 보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수소사업부가 생기면서 수소 가열로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요.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에 박스권입니다. 7,500원이 고점이었고 아래쪽으로는 5,000원이 저점, 5,000원 부분이 저점이었는데 한 5,000원에서 7,000원 사이 그 정도 보시면 딱 그 정도가 코어가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이제 범위를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물론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% 증가를 했습니다. 6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,400억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겠지만 70억 정도죠. 69억 나왔고요. 지금 1,400억이니까 딱 20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수소. 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중에서 대장급이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수소 관련주 중의 대장급은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S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잘 움직입니다. 테마적으로 봤을 적에 대장주는 아니에요.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20배가 넘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성은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밑, 하래도 아래로 빠지진 않지만 그런데 너무 밸류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차인 매물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은 한참 동안 제 생각에 7,000원에서 한 5,500원 사이 7,000원에서 5,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. 이 종목에 지금 50%가 들어가 계시잖아요. 이 종목에 50%나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에 성장성이 부각돼서 얼마나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박스권이 예상되는 종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있으면 오히려 좀 손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기회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은 나와서 제 생각에 본연가 이상은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. 그런데 올라가면 15% 정도로 줄이세요. 비중을 확 줄여버리시고 6,500원 정도 해서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 7,000원 정도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좋습니다. JNK 히터 분석을 도와드렸고요.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본전에서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좀 작은 비중으로 7,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로 좀 수익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. 참고를 해보세요.